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회 가스기사 필기 2022년도 3월 5일날 시행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 유체역학이 되겠죠? 유체역학 문제 1번에 보면 관 내부에서 유체가 흐를 때 흐름이 완전 난류라고 하면 수도 손실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수도 손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HL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HL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DEG분의 FLV의 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공식은 우리가 달시 바이스파식을 이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HL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도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이 HL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수도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F라고 하면 손실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L이라고 하면 배관의 길이 V라고 하면 유속 D라고 하면 관의 직경 G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속도는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대략적으로 직경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직경에 반비례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대략적으로 속도의 정비례한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몇 번이 되는가 하면 1번에는 해답이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다음 중에서 정상유동과 관계 있는 식은 무엇인가? 속도 벡터를 V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S를 임의의 방향 좌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T는 우리가 시간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상유동에서, 그죠? 정상유동에서 정상유동에서는 시간에 대한 압력의 변화, 시간에 대한 압력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우리가 정상유동에서는, 그죠? 시간의 변화 분의 압력의 변화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되는 것이다. 그죠? 제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운드 T에 대한 라운드 V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제로가 되는 것이다. 정상유동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보면 라운드, 그죠? 라운드, 라운드 T에 대한 라운드 로우라고 로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밀도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제로를 만족을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T분의 라운드 라지 T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이 스몰 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이 되겠고 라지 T라고 하면 우리가 온도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가 이꼴은 우리가 제로를 만족한다. 자, 이것은 우리가 무조건 잘못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해서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는, 그죠? 시간 변화에 대한 속도 변화는 정상유동에서 우리가 제로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정상유동과 관계가 있는 식은, 그죠? 정상유동과 관계가 있는 식은 분모에는 우리가 시간 변화에 대한 압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라든지 그 다음에 밀도라든지 온도는, 그죠? 이꼴 제로를 만족을 시킨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상유동과의 관계, 그죠? 정상유동과의 관계는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의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비정상유동과의 관계라고 하면, 인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인자는. 그러니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라고 하는 것은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비정상유동에서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답이 되는 것은, 답은 우리가 1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23mps의 속도로 노절에서 수직 상방향으로 분사될 때 손실을 무시하면 약 몇 메다까지 물이 상승하는가? 우리가 유속 계산하는 공식 중에서, v골은 루트 2gh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자, v골은 루트 2gh다라고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v라고 하면 유속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23mps가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9.8mps의 제곱 곱하기 여기서 h라고 하면 우리가 몇 메다가 되겠는가? 그죠? 몇 메다가 되겠는가? 자, 여기에서 메다 단위로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23mps라는 나와 있고 여기에서 9.8mps의 제곱이다. 중력가속도는 9.8mps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루트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양변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 23의 제곱 이골은 2 곱하기 9.8 곱하기 h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결국 h이골이라고 하면 그죠? h이골이라고 하면 2 곱하기 9.8분의 23의 제곱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제가 26.99, 그죠? 26.99m가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26.99m가 되니까 가장 근접한 숫자가 답은 3번으로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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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